여러분들은 어떤 물로 샤워하고 계신가요? 수돗물 속엔 보이지 않는 유해물질이 많아요. 쉽게 트러블이 발생한다면 샤워기를 바꿔주세요. 오늘은 피부 건강을 위한 가성비 좋은 샤워 제품 소개해드릴게요. 2단계 필터 샤워기 5,000원, 필터 샤워기 리필 3개에 2,000원입니다. 배수관을 통해 섞여 나오는 녹물이나 이물질을 걸러주는 필터 샤워 헤드예요. 세라믹볼 표면에 미세한 돌기가 수돗물의 잔류 염소를 걸러준대요. 좁은, 넓은, 이중 분사로 3가지 분사 방식이 가능해요. 샤워기 안에 필터가 1개 포함되어 있는데요. 오염된 필터를 교체할 땐 세라믹볼이 빠지지 않게 조심해주세요. 필터는 일반적으로 2, 3개열마다 교체해야 하니 리필 필터도 같이 구매해두는 게 좋습니다. 기존 샤워기의 하단은 쉽게 분리가 되어 저처럼 똥손도 쉽게 교체할 수 있어요. 아직 안 쓰는 분들이나 가성비 제품을 찾으신다면 다이소 2단계 필터 샤워기로 교체해보세요. 세 가지 분사 방식으로 원하는 물줄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건 전에 소개한 은사 샤워 호스인데요. 물때나 곰팡이가 생기지 않아 위생적이라 추천해요. 이렇게 필터 샤워 헤드까지 교체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 전 후 필터 색이 변화한 모습이에요. 미세 플라스틱과 불순물이 보이시죠? 수돗물 속에 번식하는 유해 세균 때문에 우리 피부와 호흡기가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거든요. 가정마다 수압이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필터 색이 갈색으로 변했다면 교체해주세요. 요즘 해외여행으로 동남아 가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저도 필터 샤워기를 가져갔는데 3일 만에 이렇게 변했더라구요. 동남아 여행 가실 때는 꼭 챙겨가세요. 우리 집에선 3개월마다 교체하시면 리필까지 필터가 4개라 1년은 거뜬합니다. 오래된 집에 살고 계시거나 피부가 예민하고 아토피가 있는 분들은 가성비 좋은 필터 샤워기로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오늘도 알뜰한 하루 보내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